계약 첫 주 학교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학교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도내에서는 만 6세부터 18세까지 학년기 확진자가 6,6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. 춘천과 원주가 각각 1,700명을 넘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. 연령별로 만 10세가 596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대체로 4,500명대로 비슷했습니다. 강원도 교육청은 학교마다 다른 방역 기준으로 혼선이 빚어지자 다음 주부터는 확진자와 중상자 위주로 일괄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.